소민아, 언니랑 같이 가려고 해요? 어... 너 왜 그래? 으... 히십... 아저씨... 짜증나 진짜... 소민 또 시작을 해. 눈만 흘려, 힘들어. 왜 울어? 나 열받아. 나 이 틱이야. 왜 울어? 소민아, 안 나오면 되지? 야, 지칠수 있어, 이리질수가 있어. 내가 8개지. 이건 또 졌다고.요? 소민아, 코 딱 찢는가. 코 딱 찢는가. 한글자막 by 한효정